하나만 더 붙여주면 안 돼? 제발 제 아내와 딸을 구해주세요 35억 각성자 한다 병실 옮겼나요? 우리 엄마 꼭 지켜주세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말까거든 대신 경찰도 믿지 못할 얘기를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여보세요 내가 봤어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지금이 8월인데 9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늘이 씨가 내 인증 구할 거고 내가 하늘이 죽을 겁니다 대길 제가 왜 믿어야 합니까? 이대로 두다간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몇 시 33분에서 34분 사이 딱 1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